네 동방신기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제 뮤티즌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테이크세먼의 주인공들 무대영이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2주일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곡이죠. 인기가을 뮤티즌송. 그 최종 결과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2004년 12월 마지막 주. 세만송 이길. 명예 뮤티즌송. 이길. 이길. 거주. 축하 드립니다. 지ечь 여러분들도 같이 축하립니다. 축하 드립니다. 자 풍선도 받으세요. 꼭. 네. 축하드립니다 자, 풍선도 받으세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부모님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팬클럽 구름 팬클럽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활팀시픽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애굴성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2004년도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언제 만나죠? 저희는 2005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랫동안 감사합니다.